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현재가 바로 2024년인데 2024년에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 다시 말하면 내년인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개정통학과학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게 당연히 왜 필요하냐면 지금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교육과정이 약간 천지개벽을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변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아마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과학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통학과학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고 핵심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뭘 배우는지 말씀드리고 내신과 수능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통학과학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현재는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수 전공으로 공통과학, 통학과학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인강 강사분 중에는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제가 엄청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게 좀 짧은 기간이라서 아마 이 제도의 기간에 들어있던 게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유일한 공통과학 복수 전공 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통학과학에서 뭘 배우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학과학은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빅히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이렇게 변해온 과정들을 쭉 개과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물화생지를 약간 녹여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학과학 교과서의 시작 부분을 보면 여기 원소 형성 별의 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배웁니다 다만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개정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터라든지 센티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고 시작할 수 있게끔 좀 과학의 기초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초를 배우고서 그 다음에 이제 빅히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과 우리 몸들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배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능을 떠나서 우리의 상식과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지구의 대기, 땅, 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여서 지구가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밥 먹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우리 몸에 단백질 같은 거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고 과거의 생물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서 이 생물들이 멸종하고 진화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물들이 어떤 애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좀 더 우세한 종이 되었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갑자기 약간 맥락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원래 빅키스토리가 약간 이렇게 시산을 가면서 조금 이렇게 녹여내긴 하는데 완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덜그럭거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화학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과 염기성, 산화환원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요 다시 좀 돌아와, 빅키스토리를 돌아와가지고 약간 저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구의 바다하고 하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고 해류가 흐르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좀 요즘에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었는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기잖아요 전기 없이는 다 못 사는 거 아시죠? 살기가 좀 불편하죠 너무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 걸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의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병과 그 다음에 요즘에 인공지능이 또 이슈라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통학과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물화생지로 좀 나눠보자면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거든요 파란색 네모는 좀 물리에 가깝고요 주황색 네모는 좀 화학에 가깝고요 노란색 네모는 좀 생물에 가깝고 초록색 네모는 좀 지구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보면 중단원 이거 하나하나를 대단원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하나는 중단원이라고 했을 때 중단원별로 이 정도의 비율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약간 지구과학적인 특성을 조금 많이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물리, 화학, 생물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통학과학을 약간 이렇게 전체적 빅히스토리의 시점에서 한번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통학과학이 원래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내신에서만 다뤘지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선택과목은 다 사라지고요 모든 학생들이 문과, 이과, 이제 문과, 이과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죠 모든 수험생들이 무조건 통학과학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어떤 일부 분들은 내신이 우리 공부가 암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시험이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이거는 선생님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야 어떤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좀 생각하는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프린트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약간 그냥 문제를 뽑고 편집하셔가지고 이 프린트랑 이런 것들을 잘 암기만 하면 풀 수 있게끔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선생님들 중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100점 주는 게 조금 그래서 아주 지역적인 걸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신은 약간 이해 및 암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혹은 뭔가 일부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수능은 절대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의 공부 방법과 수능의 공부 방법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내년에 가셔가지고 내신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포커스 하시면 돼요 하나는 통학과 개념을 듣고서 그거를 암기하시는 거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지구라는 건 이런 것이고 생명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산화한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런 특징들을 다 암기하시는 거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좀 집중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수능은 추론 생각하는 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원래는 지구과학의 지질시대라는 단원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안 배워도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북반구에서 대륙빙하가 분포하는 범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이성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억보기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3억 년 전이 높았을까요? 2억 년 전이 높았을까요? 라고 지금 이 문제는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빙하가 여기 보시면은 위도 3억 년 전에는 위도 70도부터 30도까지 빙하가 쫙 분포를 했어요 반면에 2억 년 전에는 보니까 빙하가 분포를 거의 안 했다네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3억 년 전에는 빙하가 굉장히 많았구나 반면에 2억 년 전에는 빙하가 굉장히 없었구나 그럼 빙하가 많을 때가 추운 때일까요? 빙하가 없을 때가 추운 때일까요? 당연히 빙하가 빙하라는 건 빙하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남극 빙하 같은 거예요 그 빙하가 많을 때가 더 추운 때죠 왜냐하면은 빙하가 많다 빙하가 극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도부터 90도를 안 써놓고 90도는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극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70도부터 거의 30도까지 다 얼음으로 뒤덮였다 완전 추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다 영하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추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2억 년 전에는 빙하가 없었다 다 얼음이 녹았다 왜? 따뜻했으니까 얼음이 녹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푸는 문제를 수능은 굉장히 잘 출제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 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기억보기 푸는데 여러분 대단한 지식 필요합니까? 현생노대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이 문제에 뒤 기억보기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이해를 하고 문장을 이해를 해서 추론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훈련은 약간 내신의 공부 방법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거는 일단 여러분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기 때문에 당장은 뭐 이런 추론 훈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학과학 개념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거를 잘 습득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은 일단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수능 공부는 또 수능 때가 돼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추론을 또 어떻게 하는지는 또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학과학이 이전까지는 수능에 출제가 안 됐다가 이제부터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원래 통학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지만 수능은 절대로 쉬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통학과학은 난이도가 낮아요 여러분이 내년에 배우는 통학과학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데 똑같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이게 들어가면은 수능 시험지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물론 쉬우면 좋죠 쉬우면은 뭐 출제자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만 너무 쉬워서 한 문제를 틀렸더니 학생들이 거의 다 맞아버려 그러니까 다 맞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 문제를 틀렸더니 바로 3등급이 됐어 그러면 이거 난이도절을 못했다고 엄청 혼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라서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쉬우면은 엄청 혼납니다 출제위원분들이 그래서 물론 출제위원분들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과목이 쉬운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만 또 출제위원의 능력으로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지식은 필요 없지만 그 말은 통학과학에서 심지어 안 배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료 해석을 통해서 생각해서 맞추는 문제를 결국엔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통학과학이 수능에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복습이나 하면 수능 잘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현재 지구과학 1도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 배우기 때문에 에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 배웠으니까 나는 한 번 배웠으니까 그냥 적당히 배웠던 대로 문제 좀 풀고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미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통학과학이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 쉬운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배우는 과목이다 하더라도 수능에 나올 때는 문제가 뻥튀기 돼서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한다? 강의 잘 들으시면서 외울 거 잘 외우시고 학교 시험 잘 보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통학과학 안 하니까 좀 쉬셨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수능에 출제가 되면은 무조건 어려워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 통학과학 강의를 찾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능에서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서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오게 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 통학과학 강의를 꼭 들으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올해 중학교 3학년 잘 보내시고 내년에 통학과학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